대화 2 한국의 전통놀이도 할 수 있고, 송편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어요. 수피카시도 같이 가요. 수피카시, 추석 연휴에 뭐 할 거예요? 글쎄요, 아직 잘 모르겠어요. 흐엉 씨는요? 저는 친구들하고 경복궁에 가려고 해요. 거기에서 고향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요. 그래요, 가면 뭘 할 수 있어요? 한국의 전통놀이도 할 수 있고, 송편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어요. 수피카시도 같이 가요. 이거 الل까요? 감사합니다. GOT